지금 우리 집도 여쭈죠? 참, 엄마랑은 워낙 이제 또 배우 선배님이 워낙 젊으시거든요. 다름다우시다 보니까. 그리고 젊은 엄마?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. 젊은 엄마가 너무 많으시고, 나이가 좀 있는 예쁜 누나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운이 좋고요. 소민씨는 정말 묘한 매력이 있어요. 네, 지금 누려보고 있거든요. 묘한 매력이 있어요. 보며 볼수록 굉장히 예쁜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너무 좋아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요. 성인씨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네요. 네. 이미 많은 친구들 떠하신 것 같아요. 고성인씨의 목소리를 저희가 인터뷰할 때 더 들어보겠습니다. 혹시 더.